누나 안녕하세요 바이크는 타세 오케이 우리 여성라이더 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죠? 154.7이요 154.7인 여성분이 앉았을 때 우리 벤다 300 느낌입니다 한번 세워 보시겠어요? 하나 둘 이렇게 세웠고요 이렇게 안정된, 착지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발 뒤꿈치를 보면 약 2cm 정도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딱 앉았을 때 시트구가 어떻게 하세요? 어떻게 느껴지세요? 편안해요 착지성은 혹시 괜찮죠? 오늘 처음 배우러 오셨는데요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키 켜주시고 손 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벤다 300 엑셀 한번 당겨 볼까요? 누나 바이크는 타세 타세 자 천천히 키를 돌려서 꺼주시고요 오케이 바로 차주고 그렇지 버티지 말고 자연스럽게 누워주고 오케이 하차 11자까지 정확하게 이야 역시 귀요한 보람이 있습니다 파이팅 잘 하셨어요 나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인ska düny 넌 voyez 다음 programa 어차피 졸 Advisor